2021년에 에이프릴이 얻고 싶은 수식어 2021년에 에이프릴이 얻고 싶은 수식어는 무엇인가요? 얻고 싶은 수식어 만능돌이라고 썼는데 네, 만능돌, which means I'm good at everything 특별히 잘하고 싶은 분야가 혹시 있나요? 아무래도 에이프릴로서 무대 저도 만능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다양한 방면에서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혹시 뭐 제일 잘하고 있는 끼나 뭐 이런 거 있나요? 끼요? 끼요? 내가 제일 잘 자신 있는 애교? 애교? OK, she said that she's most confident in being cute 저는 뭔가 저희를 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그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엔돌핀돌 엔돌핀돌 OK All right, when you look at us, I want you to feel so happy and full of energy 저런 표정 지어주면 무조건 에너지 막 없을 것 같은데요?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기분이 좋거든요 Do you guys feel good? Yeah! Yeah! 꿈 같은 순간 네! 네! 하나 음 Mr hmm 들어 여러분 도